나쒸이, 나맨을 때 난 다, 본넨도 다 나쒸이, 나맨을 때 하나, 둘, 셋 아 손 하나, 둘, 셋 아 아 이거 아니야 아? 아? 아 좀 더 짧게 아? 아? 그렇지 하나, 둘, 셋 아? 아 됐어 진리야 나오네? 진리, 아! 따로서 아야 좋네 하나, 둘, 셋! 아! 좋았어! 오케이! 약간 나는 데뷔할 때까지는 언니랑 이런 케미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었어 나... 그치? 어... 근데 근데 우리 둘이 성향이 당연히 다섯 모든 멤버가 서로랑 다르잖아 근데 우리 둘은 극과 극이잖아 대표적으로는 우리 둘이 밥 먹을 때가 우선 가장 많지? 아니 나 그거 봤거든? 그 밥 먹는 거를 갖고 너랑 나랑 그 차이 성격 차이를 갖고 믿지가 영상 편집을 해준 게 있어, 봤어? 근데 그 BGM이라고 해? 그 배경 음악부터 너무 달라 근데 난 몰랐는데 내가 진짜 먹지를 않는 거야 우리 비애파면서 먹은 영상을 보니까 진짜 거의 무슨 들었다 놨다 이러고 있는 거야 왜 들었다 놓는지 알아? 왜? 들었어 이렇게 먹어야지 한 다음에 들었어 근데 언니가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내려놓고 말을 해 말을 막 해 한 10분을 해 그 다음 다시 주섬주섬 해 한 입 먹어 음... 하면서 또 들어 듣다가 또... 그럼 또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어! 내려놓고 내려놓고 다시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진짜... 진짜 제가 약간 했던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언니 또 은근히 기차니즘이 심해요 아 맞아요 완전 완전 은근 아니야 완전 이상한 데서 심해 전자레인지는 자주 써요 근데 후라이팬 쓰는 거 너무 작아 안 써요? 스팸? 스팸을 접시에 놓고 그대로 짜가지고 전자레인지대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걸 돌리는 걸 보자마자 왜 전자레인지대로 돌려? 근데 스팸 원래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되긴 되지 왜냐면은 나 스팸을 혼자 구워서 그렇게까지 약간 노력을 드리고 싶긴 하는데 근데 뭔가 먹을 그게 약간 같이 밥이랑 먹을 돈이 없어 아시잖아 같이 밥이랑 먹을 그게 없었는데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전자레인지 사용도 있더만 아 어쨌든 그 스팸 진짜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너무 하신 거 처음 먹어봤어요 스팸을 그렇게 맛없게 할 수 있는 거를 진짜 처음 알았어요 스팸이 쫄깃해져요 젓가락으로 찢는데 안 뜯다 그래서 우리 그때 남겼어 한 입씩 먹고 안 먹었어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이제 귀찮은 거 둘째치고 만약에 그 후라이팬이 만약에 깨끗한 후라이팬이었다 깨끗했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딱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딱 구워서 이렇게 먹었을 거야 네 근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닦는데 남이 안 닦아 놓은 것도 후라이팬은 내가 닦아 아 그렇게 해? 어 나는 맨날 해 근데 안 하잖아 사람들이 갈비 구워 먹고서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넣어 신윤아 황예지 황예지 중형 닦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숙소에서 요리를 안 해 먹어요 이제 식기 쓰는 걸 안 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할 말이 있어 나는 할 말이 조금 있어 오 할아 봐 들어줄게 내가 이제 한 번씩 좀 부엌에다가 내 물건을 놓고 가는 거는 알아 응 놓고 갈 데가 있어 잠깐씩 근데 더럽게 쓴 적은 없어 부엌을 응 내가 막 먹은 거 그냥 이로 묻어있는 거 싹 다 냅두고 막 그렇게 한 적은 없어 응 뭐 먹잖아 막 티나 아 진짜로 언니 세 간격을 먹고서 생각해봐 근데 유진아 너가 알아야 되는 게 너 우리 멤버 중에서 제일 세 간격 없는 사람이 누구야? 세 간격 없는 사람이 누구야? 세 간격 없는 사람이 누구야? 세 간격 없는 사람 누구야? 세 간격 없는 언니도 은근히 있어 아 제일 없는 사람 누구야? 뭐야? 난 너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있는 그대로 봐봐 그럼 Just the way I am Just 봐봐 가장 더러운 멤버 하나 뽑아 그지 억울하지 오 그렇구나 근데 우리 엄마가 나보고 좀 깨끗하게 살라잖아 근데 그거는 맞아 그것만 보고 근데 우리는 더러운 스프넨건 맞지? 그건 그렇지 근데 근데 다만 그거지 유진이만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예요 결론은 진짜 그래요 그치 그거였다 아니 나 유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반 이후로는 그렇게 더럽히지 않아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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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거 누가 있어? 이거 누가 있어? 나 아닌 적 많아 근데 한 번만 나여서 아 류진아 속상하다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깜빡할 때가 있을 뿐이지 맞아요 깜빡해서 뭐 뭐 햇반 이거 뚜껑 깜빡하거나 난 진짜 깜빡하는 거야 깜빡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졸린 거야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너무 뭔지 알거든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하잖아요 너무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 나도 겁났는데 나도 알려면 엄청 맞춰놔요 나도 억울하죠 너무 뭔지 알아요 나 근데 우리 데이트 같은 거 하면 되게 별거 없지 않아? 응 진짜 딱 외식 느낌인 거 같아 그치 외에서 식만 하니까 외식 그래서 나는 되게 밖에서 그렇게 다 같이 먹는 것도 좋은데 뭔가 숙소에서 다 같이 먹을 때가 되게 기분이 좋아 활동 끝나서 오랜만에 배달 음식 딱 시켜가지고 다 같이 와우 나 너무 웃긴 게 저희가 처음으로 달라달라 할 때인가? 응 달라달라 끝나고 처음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숙소로 맞아 활동 끝나고 했다 근데 치킨을 한 마리 시켰어? 한 마리 시켰어 근데 아무 생각 왜냐면 저희 자산을 진짜 처음으로 시켜본 거였어 배달 음식을 그러니까 그냥 하나 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 시켰는데 진짜 오고서 한 1분? 그러니까 각자 두 조각 정도 먹으면 끝나는 거야 나는 근데 진짜 한 조각 먹었어 그러니까 언니는 느리잖아 어 그럼 안 되지 그냥 갑자기 제가 열고 하나씩 집어온는데 갑자기 박스칸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알았죠 한 마리는 아니구나 저희 항상 저희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항상 옆에서 아니야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 내가 맨날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해서 가면은 부족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이제 이사 가잖아 어 저 이사 가요 저 이사야 독방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사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방안한 게 3년? 그 정도 된 거 같지? 응 3년 됐지 응 너무 우리가 그 룸비인트로 오래 살긴 했어 맞아 지금은 이제는 약간 그 누구랑 해도 조금 잘 그냥 편하게 할 것 같은? 그냥 너랑 해도 잘 할 것 같은데? 나도 풀 것 같아 우선은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가는 거 조금 막막하다 막막하지 짐 옮기고 또 세 방 가서 짐 풀고 풀고 할 거니까 막막하긴 한데 너무 귀찮아 새롭게 뭐 너가 됐든 다른 애들이 됐든 같이 또 생활하고 이럴 거는 진짜 기대돼 2021년 약간 내 내가 내 워너비 숙소 약간 막 이런 느낌 그래 근데 나는 내 방이 너무 큰 게 싫어 그럼 화장실? 그냥 잘한다 그냥 적당히 컸으면 좋겠어 너무 크면 무서워 아 근데 뭔지 알지 그럼 내가 큰 방 써야겠다 너 무서우니까 류진의 워너비 숙소 구조 류진의 워너비 숙소 구조 화장실이 있고 유지방이 집의 반이네요 아니에요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예지방 그리고 화장실 꽤 커요 예지방 크기랑 화장실 크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채령방에 이제 또 채광을 거의 3년 동안 못 본 채령을 위해 베란다를 하나 놔줬어요 그리고 옆에는 유나방이 있고요 거실이 약간 쓸데없이 넓네요 그냥 저 거실 쓸게요 거실은 거실은 피고 하려고 만든 데라서 저도 사실 거실이 잘 봐요 자 리아의 워너비 숙소 자 들어갑니다 거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관 옆은 춥기 때문에 옷방으로 했어요 우리 멤버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옷방 옆에 류진이 방 그리고 류진이 방 옆에 작은 문틈으로 들어가면 채령이 방과 제일 끄트머리 채령이는 약간 자기만의 프라이버시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유나는 이제 조금 두 번째로 큰 방을 줬어요 우리 유나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짐이 되게 멤버들 중에서 많아요 옷이 되게 많아서 내면서 큰 방을 줬고요 그 옆에 예지 예지 착하니까 작은 방 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제 방 그리고 부엌과 현관 사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잠 깰 수 있으니까 방이 안 된 선에서 똑똑하지? 똑똑하네 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진이와 리아의 워너비 숙소였고요 저희 이사 갑니다 여러분 우와 그럼 지금까지 질리아였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시간에